이 정도의 겨울 제철 별미 황태구이입니다. 황태구이가 걸린 이한치한 미션은 바로 릴레이로 아이스크림 한 통 빨리 먹기입니다. 이번에는 제작진의 기록보다 빠르면 성공입니다. 먼저 제작진의 기록보다 빠르면 성공입니다. 뭐야, 팀 주종인은 또 나오네. 약채 중에 약채 나오네. 우와, 다 같이 하자. 아, 정현이 형은 뭐야, 이거. 정현이 형 나오면 안 돼.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실까요? 이제 시청자분들은 다 알지 않아요? 주종현 PD입니다. 멤버인 줄 알겠다, 멤버인 줄 알겠다. 우리 멤버, 친애 멤버. 안녕하세요, 준비 중팀 이승환입니다. 자, 김동민 씨에게 씨름을 샀다. 좀 잡아야 돼, 한번 잡아. 한번, 한번, 한번. 에이, 징징대는 경고 진짜. 아, 이거 살이었어.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팀! 김종인! 씨름 치고 충격으로 한동안 1박 2일 날아갔어. 어, 정말,습니다. 오늘 나오고 또 보고 뵙겠구만, 오늘 친구. 오케이. 네네, 경호팀의 김재광이라고 합니다. 나 갈 건데, 나 갈 건데. 잠깐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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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가, 우리 배고 있어. 그리고, 우리 배고 있어. 우선이 있어요. 거기 보내 계시는. 아우 möglichst 마음에 드는 멤버입니다. 저분은 엄살이 어마어마한 분이예요 자, 오케이, 후계요 내가 한 번 한 건을 한다고 그랬지요? 한 건을 한다고 그랬지요? 안녕하세요, 문재현 담당 트레 이철승입니다 야, 철승! 안녕하세요, 동신호 김원집입니다 가벼워, 가벼워 다 코스, 다 코스 프로가 왔어, 프로! 네, 안녕하세요, 지렛킥 권정영입니다 시즌 어때요? 호동영도 이겼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진짜? 가벼워 아니, 근데 이게 좀 급을 맞춰주셔야지 너무 헤비만 이렇게 6명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헤비가 아닌데 문재현 씨가 있잖아요 내가 있지 참고로 지렛팀 권정현 님 6년 전 기록이 2분 30초였습니다 6명이요? 한 통을... 그때, 그때 어떻게 측정하셨던 기억인가요? 그때도 6명이 똑같이 그때도 6명이 똑같이 자, 슈 PD? 예 손 떼세요 녹이고 있잖아요 아... 이거 우리가 해! 이거 우리가 해! 이거 우리가 해! 야, 이거 줄기야! 야, 이거 우유야, 우유!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무슨... 야, 저... 얼음물에 좀 넣어놨다 와라 한 번만 더 이렇게 저기... 얍삼하게 하면 책임자 나오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윗사람? 예 바꾸겠어 이렇게 열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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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감이 없어야 돼요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빨리 시작해 빨리 시작해 와, 진짜 나빴다 아... 쫀득쫀득쫀득하고 있더라고, 계속 야, 딩딩 살렸다, 이거 자, 대학생 팀 준비되셨죠? 자, 준비! 시작! 어, 숟가락... 숟가락이 먼저 들어갔어 우리도 숟가락...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욕심냈죠? 깜짝 놀라죠? 니가 일단 신었습니다, 선생님! 표정 봐요! 진짜 많이 했던 것보다는! 표정 봐요! 깜짝 놀라죠? 와, 김마! 시간은 가지요! 이분 30초 넘기겠다 온다, 온다, 온다 이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어요 시간은 가지요? 넘어가지요 넘어가지요 이분 또 넣어요, 빨리 팀 주! 팀 주! 일단 늘 합니다 일단 늘 합니다 똥! 빨리! 한입만 넘기나요? 한입 먹고 넘기는 거예요? 아니, 저요! 게임을 이해를 못했나요? 지금 뭐하시는 거죠? 이러고 넘겨도 되는 거잖아 이거 느려요! 넘겨도 돼! 다 먹고 넘겨요! 다 먹고 넘겨요! 다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이런 거 아니겠다 얘가 돼요! 계속 떠요! 다 먹고 넘기면 돼 원래 추위를 모르는 남자거든요 어, 그렇지! 아, 여보세요! 결승이 형! 결승이 형!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해! 결승이 형! 전략 괜찮다 그리고 저만큼 푸는 건 뭐죠? 어, 넘기는! 아아를 보여주셔야 돼요! 아아를 보여주셔야 돼요! 아아를 보여주셔야 돼요! 야, 이걸 입으면 어떻게 끄노? 맞아 저 형 음미한다, 저 형! 눈치 없이! 눈치 없이 음미해! 어! 아! 아니, 이제 폐기는 있지! 하지만 저게 내 몸이 감당하지 못해요! 어, 삼켰는데? 안 된다! 어, 삼켰어! 참 낀다! 오, 간다! 오! 지금 놀랬어! 왔다, 왔다! 오, 잘 먹났어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다 먹으려고? 몸이 너무 빠진다 보니까?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오, 오! 두 숟가락 남았다! 정현이 형 아쉬워하는데요, 정현이 형 먹고 싶은데! 정현이 형 먹고 싶은데! 오, 지금도 먹고 싶어! 한번만 더, 한 num, 한 num... 아이, 아이, 아이... 아아, 아이, 아이... 진짜 많이 지쳤어! 자, 바tar리! 뒤집기! 뒤집기! 자, 철화장사 지이비집! 자 넘어간다, 안장다리. 귀여워. 귀여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게임 이거 먹고 더 먹을래. 너무 달콤해. 더 앞으로 다 골라야. 나 이제 또 네이버 초대를 할게. 너무 맛있어. 귀여워, 귀여워. 우와, 진짜 잘 먹었어. 다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아,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너무 맛나. 계속 기억날 맛이야. 떨림 어땠어? 아니, 없어 아이스크림이. 저게는 못 먹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쉬워. 빨리 넣어. 뭐야? 그래, 빵꾸리는 거야, 뭐야? 한 번에. 오오오오오오오. 야, 소통과. 뭐야, 다 먹었어. 오오오. 없어, 정윤이 형 못 먹었어. 정윤이 형 아쉬워한다. 아쉬워. 아쉬워. 됐어? 넘겨야 해, 넘겨야 돼, 아직. 아, 뭐야. 아, 뭐야. 오오오오오. 4분, 4분. 3분 45초 걸렸습니다. 오오오오오. 세윤이 형이 마지막에 가면 안 돼. 손우가 마지막으로 가. 아, 맞아. 그래. 아니, 내가 볼 때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 가자, 가자. 사실 의미는 없어. 우린 배고프다. 너가 잘 비벼줘야 돼. 오케이. 야, 그래도 입에 먹을 거 들어온다 그러니까 신나네. 자, 준비, 시작. 잡아, 경호진이 잡아. 이누 잘 먹을 것 같아, 이누 잘 먹을 것 같아. 많이 녹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첫 말에. 떨어뜨리면 안 돼, 떨어뜨리면 안 돼.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빨리 삼켜.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손으로, 손으로 감싸. 손으로 감싸, 녹여. 그렇지. 황태 가자, 황태, 황태. 그래, 먹어. 먹어. 떨어뜨리면 안 돼, 떨어뜨리면 안 돼. 황태 가자. 야, 이리 형 빨리 먹어, 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 빨리 먹고 농겨. 이리 형 한 4번 더 먹어야 돼. 일단 농겨, 일단 농겨. 그건 시간이 없어, 이리 형. 안 되면 농겨, 안 되면 농겨. 안 되면 농겨. 안 될 것 같아, 농겨. 걔는 더 먹어. 일단 농겨, 농겨. 비벼, 비벼, 비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도 비비고만. 던지시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먹어, 이리 형. 내셔서 깎어. 깎어. 이리 형, 뭐 하는 거야? 깎아, 이리 형. 안 먹어? 됐다, 오케이. 빡세다, 이거. 비벼, 비벼. 앞뒤로 갈아, 앞뒤로 갈아버래. 앞뒤로 갈아버래. 밑에를 갈아버래. 뒷뒤로 갈아버래. 뒷뒤로 갈아버래. 뒷뒤로 갈아버래. 뒷뒤로 갈아버래. 어차피 다 가짜 이뻘이잖아, 그냥 해. 야 우리 이유를 좀 있어. 더, 더. 안에까지 쑤셔줘. 한 번만 더, 더 먹어. 안에까지 쑤셔줘. 안에까지. 됐어, 됐어, 됐어. 벌써 반 먹었어, 우리. 그렇지, 잘한다.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해. 아, 한 번,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해. 빨리 먹어. 대왕 삼겸, 대왕 삼겸! 마지막으로 그냥 삼겸 돼! 안 심어도 돼, 그냥 삼겸 돼! 그냥 삼겸 돼! 자, 연정훈, 연정훈! 열, 열 만에 형! 왜 벌써 삼겸이 형! 잘하고 있어! 파이팅, 파이팅, 연정훈! 빌란드, 빌란드를 생각해 형! 올해 다 샀잖아요, 빨리! 파이팅, 파이팅, 안 샀어요! 이거 입에 들어, 됐어요? 삼키고 와, 삼키고 와! 어우, 폐 아파! 자, 머리 아프다! 괜찮아? 오케이? 형, 그냥 삼겸 돼! 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형이 좀 많이... 우와!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형, 근데 당 빠가 올라온다! 오, 좋아!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좀 더 먹어! 더 끌려가지 마세요! 야, 넘어! 야, 넘어! 좀 더 먹어! 더 끌려가지 마세요! 야, 넘어! 야, 넘어! 야, 넘어! 야, 넘어! 야, 넘어! 한번 크게 먹어! 한번 크게 먹어! 한번 크게, 빨리 입에 넣어! 그렇지? 넘겨요! 너무 빨리! 한 번 더, 한 번 더! 빨리! 어떻게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있어요! 잠깐만, 아직, 아직! 아, 많이 남았어! 나 이거 다 못 먹어! 아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안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어깨! 됐다, 어깨! 됐다, 어깨! 되겠어요? 우와 궁금한 건 국밥이야? 이 정도면 형 천천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열공이 없을 일이 없습니다 여기가 문제 여기 사실 삼키는 게 문제야. 이 시려, 이가 너무 시려. 이겼다, 이겼다. 세훈아! 오케이. 어, 아직. 아직, 아직, 아직. 다 먹었어, 우리. 화나야, 그 정도 할 수 있지? 아니, 충분해, 충분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거의 다 났어, 거의 다 났어. 삼켜, 삼켜! 꿀떡, 꿀떡! 그냥 삼켜! 도와주래요? 그냥 삼켜, 그냥 삼켜! 형, 시간 없어, 시간 없어! 30초! 오케이. 서나야, 서나! 10초. 10초 나왔어, 10초 나왔어. 5, 4, 3, 또, 2, 굴떡, 굴떡, 굴떡 삼켜! 삼켜. 삼켜버려, 그냥. 씻지 마. 삼켜버려. 10, 2, 8, 7, 8, 삼켜! 삼켜, 삼켜! 4, 3, 2, 1. 오케이! 유아! 와 나 진짜 큰 거 알고! 됐어! 우리는 황태를 받는다!